90년의 역사와 인기를 자랑하는 동춘서커스단.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서커스단이다. 한때 문을 닫으려고 했던 위기도 있었지만 계속 서커스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동춘서커스단 박세환 단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50년 이상을 동춘서커스단과 함께해온 박세환 단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단원이 되어 서커스단에서 진행 연기 등을 해왔고 동춘서커스단 3대 단장을 맡으며 30년 넘게 서커스단을 이끌고 있다.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커스단의 입단. 한국 서커스를 이끌어온 박세환 단장의 뚝심있는 이야기.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커스단을 이끌고 있다.